아이언클레드 사람인데 금속화 있음 이펙트 금속인데 금속화 없음 디비 딱 우파 우파 언제 집나요 유튜브 할 때 딱 들어 우파 두개제 두개제 우파 두개제 금 어퍼특 1댓마금 아이 우파 쓰레기라 엘리트도 못가네 버퍼 있는데 그래도 한번 일러나 보자 두개제 두개제 슨슈 별거 아니군 밥오징어 너는 이제 을오징어다 긁어내기 어허우 어 강섬 긁어내기 각인데 각인데 결함 각기 하진식 이중시전 냉정함 렛츠고 아 얼탱이 없네 변형 변형 우벼파 이득에제 우벼파 우벼파 이득에제 룸피주셈 벅벅 벅벅 기계학습 코어 서질 어 어 어 어 우파 두개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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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레포 뭐함 무슨 축제가 벌어지고 있나요 우벼파기 축제입니다 고기 파티다 고한 오한 넣으면 그냥 오한덱 아닌가 아니 그 아니 융합 넣으면 그냥 융합덱 아니야 융합 컴드 근데 융합 없으면 안 돌아가잖아 후벼파기가 범부인걸 뭐 내가 어쩌겠어 범부잘못 이러니까 후벼파기가 필요가 없지 진짜 끌고서 잡는거 같네 극적극적 따보 홀로그램 되게 얇아서 필요없을거 같은데 아니 따보 정도는 필요하지않나 근데 이거 강화해야되는데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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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융합 융합이랑 이중시전 강화하고 나면 대충 될 듯 근데 후파덱이 아니잖아 어쩔 후파가 쓰레기인걸 대충 후파로 디려니까 후파덱인거 맞지 5 5 3 1 1 2 2 2 2 3 2 콩밥엔 콩이 밥보다 적게 들어있지만 콩밥이다 블리트 가자 오파 하나 더 홀로그램 어우C 뭐야 저거 님밤 아아..귀이이 깎아털 그 답은 우아미였습니다 당연하게도요 사이도 안되지 않습니다 사이도 스콜릿 이지 컴드 하나면 될 것 같은데 냉정함 걷어내기 있어서 안녕 뚱땡아 컷 안녕하셀법 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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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하군 2중시전 구체 없음 구체 없음 구체 없음 구체 없음 구체 없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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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시비 면체가 왜 삭제되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. 아 왜 이 자식아. 구역구역 최대 체력 떠가지고 4등거봐라. 아 이 자식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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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파 재구성으로 유도브 어그로 끌기. 렛츠고. 이 자식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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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보라색 서접한 캐릭터는 흰민첩 올리면 에너지 1갖이던데 긁어내기 악 도움 눈이 멀었는가 예 이미지 컬러가 보라색인가 예 분석을 떨어뜨리는가 예 그 캐릭터 뭐 어 갓방 까지 다중시전 까지 다중시전 제 귀 뭐가 날란가 긁어내기로 쓸 수 있는 제 귀가 나올 수도 있고 다중이 날 것 같다 재구성 또 쓰레기 된거 보소 재황 진짜 쓰레기네 그냥 해주고 다중시전 추출되고 중심 아무튼 지조 아니 우겹삭이 아무 쓸모없어 아이고 달팽이 잡을 때도 술 먹고 아이씨 아 이러니까 후파가 재구성보다 튀어나왔지 유튜브 어그로카드 어 계약한가 예 본인의 능력을 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가 예 본인의 능력을 다른 캐릭터가 쓰면 좋은가 예 지울 것도 없다 지어서 뭐하겠 요정 싸먹어야지 후파 한장 지우는게 좋긴한데 그건 꿈이 없잖아 디펙트는 후벼파기에 꿈을 꾸는가 이름에 비가 들어가는가 미릴집이 주요 소재인가 모두에게 웃음을 주는가 없 해양의 힘이었어 태양의 힘이었어 나 빼고 다 좋아 4, 4, 4, 1런, 4, 1런, 2 끝 아이 제 귀가 나왔을 것 같네 발팽이 후파로 잡아야 되는데 발팽이가 안나왔네 업쟁이 도망쳤군 파워는 파워를 쓰지 않고는 강해질 수 없는 자들이 잊은 것이지 예문 1, 짜증나 오늘 게임하면서 완전 디펙터했어 2, 매일매일 디펙터하네 그렇게 할 일이 없어 매일매일 디펙터 방과 후 디타임 앗 편지 배기 편지 배기 앗 아니 첨타 버저비는 안돼 첨타 버저비는 밀집 깎아봐 평생 밀집 깎아라 그렇게 좋아하는 밀집 맨날 깎아 밀집을 버렸을 때 비로소 완벽해졌다 버려야 비로소 채워지는 것들 밀집을 버리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 아싸 해시계 취소해라 방금 그 말 시계 떴는데 이겼네 아 뭐야 레디해 아 아 고동 개아프네 진짜 아 고동 개아파 밀집을 잃고 강인한 육체를 얻는 것이다 밀집을 잃고 다시 태어난 디펙 점터 그는 몇배나 그는 몇배나 더 강해졌다 밀집은 나약한 것 육신은 영원하다 육신은 영원하다 요정컷 요정아 너의 복수를 할게 하늘에서 지켜봐다오 호정아 하늘에서 지켜봐다오 너도 하늘 갈래? 너도 하늘 갈래? 이펙터님 하늘 같이 가요 네 홀로그램 강화했어야였나 강화했어야였나 역시 재구성이야 자네라면 알 수 있어 ghan 예~~ 바생 가생 까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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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구성 후벽하기 돼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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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okay 뭣 수리검은 너무 느려 근데 미션 감사합니다 재구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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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젠장 난 도내를 해야만 해 재구성비 입금되는거 봐 재구성펀치 재구성펀치 자 뉴비 여러분들 재구성 호파가 이렇게 사기니 집어야겠죠 이럴수가 큁 그렇게 센척하더니 아니 왜이렇게 세세요 업 빰빰 리일집은 서비스 종료다 콜쌩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흰민을 동시에 올려주는데 고작 1코에 소멸되지 않는 스킬 카드가 있다 너무 사기입니다 너무 사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석재달령님의 운일 덕분입니다 10월 31일 젠장 믿고 있었다고 재구성 믿고 있었다구성 유비하니까 나 뉴비 대 디펙터가 제일 좋다고 한 동생새끼 생각나네 나중에도 좋아할까 0 0 0 디펙트가 7턴을 갈리 없잖아 오이오이 슬더스 재구성 해줬잖아 심장 허접색 해줬잖아 후속작 출시도 해줬잖아 그냥 다 해줬잖아 후속작 출시 디펙트를 재물로 받쳐 해골 신체를 드리겠습니다 해골